자, 시원하면서 달콤한 목소리, 멋진 남자를 소개합니다. 현동현, 얼마나 좋게 될지?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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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동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사랑하는 데 이유가 있나 좋아하는데 정결이 있나 사랑은 은은한 예고도 없어 바쁨도 없는 드라마자 난 내가 얼마나 얼마나 좋길래 너의 가슴에 반기고 싶겠지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널 다친다면 지구 끝이라도 살아갈 거야 여러분, 사랑합니다. I love you, 박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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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좋아하는 데 조건이 있나 사랑은 은은한 예고도 없어 각본도 없는 드라마자 난 내가 얼마나 얼마나 좋길래 나의 가슴을 감기고 싶겠지 나의 가슴에 반기고 싶겠지 내의 가슴에 반기고 싶겠지 그련데도 내 마음을 놀라진다면 지금 끝이라도 살아갈 거야 네, 현동현 씨 멋진 남자 아유, 정말 멋져요 감사합니다